이렇게 시발 니코 왜 안디져 시발 투패 진짜 ㅈㄴ 사기네 투패하는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해 이거 진짜로 이거 투패 존나 엽겼네 진짜로 애초에 시너지가 결투가의 주문투척인게 말이 안돼 저렇게 싸가지없게 나온 시너지가 이때까지 중에 없었던거 같은데 최윤선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하렵진님 1등 미션 5만원 가시죠 아잇 감사합니다 윤선님 가야죠 지하세계에 먼저 할게요 아 메카 박여 쓸지도 최윤선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미션 수정할게요 우승실 지하층당 5만원 아이고 윤선님 실합니까 지하층당 5만원 아잇 감사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사기주자의 확률표도 켜놔야돼 애씨 19퍼 25퍼는 돼야되네 별론데 안높은데 이게 높은거비다 이게 진짜 높은거요 야 역대급인데 31.25퍼 31.25퍼 너무 높은데 에코 그나르한테 박으면 25퍼네요 에코도 엄청 높네 에코는 그나르 오 사일러스 사일러스에요 좋아요 또 나서스가 개쎄다 와 사일러스 2성이 아니구나 져야되는데 오늘 진짜 화렙지 1등은 막는다니까 쌌다 라이옷이 오늘 진짜 안 돼 게임이 오늘 진짜 안 돼 게임이 드빈이나 할게 그랬다가지고 5연패 했으면 여기 상대로 여기 연승중인데 피관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메카로 2마리 잡고 1마리 잡고 6연패에 피 60이었는데 오모그가렌 이런거 하기 싫단거 아니지 가렌증증 떠줘야돼 사기주사이 주냐? 사기주사이 진짜 주냐? 사기주사이 샷! 큰 손이 없어졌다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 큰 손이 어떻게 없어 거짓말이잖아 미니발레스 왕티 먹었지! 부족한 확률 아아 진짜 죽죽마로 P1가가지고 이크 에크파이크한테 찍찍찍해서 이게 하면서 그냥 진삼성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번도 안지고 1등할라 그랬는데 슈발 그냥 아아 인생 망했네 이즈소는 어디갔냐고? 그러게 큰 손이 삭제된다고? 허상을 바라보고 돌렸나요 하지만 돌릴때만큼 기분은 좋았다 그죠? AD 세팅 갑니다 어머스에 라위에 꼬압 갑시다 야 근데 저 스택이 너무 별로야 그죠? Embassy sack 음 ㄷㄷ 그냥 진짜 개빡쳐서 지하석에 찾았습니다. 이즈소나 대신에 사미라가 먼저 뜨는 것도 유나박치네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이즈리얼 진강체가 뜹니다. 제가 7레벨에 1% 확률로 이즈리얼을 찾습니다. 니콜을 바릅니다. 이즈리얼 2성이 되고 제가 또 자주 쓰던 조합 중에 쉔, 시비르, 이즈리얼 있거든요. 쉔 복사까지 하고 거의 망상 수준의 플레이를 해야지 1등이 된다. 순방은 뭐 될 수도 있어. 근데 망상 수준의 플레이를 해야지 1등이 된다. 맞네요. 1등 미리 축하드립니다. 존나 웃기네. 미리 축하까지 할 일이야? 놀리는 것 같은데. 공정한 주먹? 이균 좀 괜찮은 주먹인데. 공정한 주먹. 근데 지하세계는 다시가죽. 어. 공정한 주먹 먹으면 오히려 순방이 안될 것 같아요. 핏선. 이즈를 한장 찾았거든요. 이즈를 찾았거든요. 아싸리 오지야로 두 번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제 엄머피가 설 자리가 없다? 4엄은 유지하고 싶네요. 엄.. 어미로 하자. 엄바이. 두 번 져야 됩니다. 이기면 안 돼요. 약하게 두 번. 다르키네, 동아. 가랜다 먹자, 그쵸. 공허 어미. 흐흐흐흫. 허흐흐. 허흐. 허흐흐. 허흐. 엄. 에바를 외치니까. 공허 어미. 아니 필요없습니다 스제할까? 아 근데 피나 드는거 야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ㅈ댔는데 야 스턴걸 안되면 ㅈ댔는데 그냥 폭파감 안 넣었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아니 편하게 생각이 안된다니까 폭파감이 얼마나 중요한 시너지인데 아 이 스턴건이 제일 중요한데 야 그냥 가렌 이성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쓰면 안되냐 ㅅㅂ 그냥 이거 ㅈ댔는데 스턴건이 제일 중요한데 어 피바를 주자 피바에 방파를 쓰자 아니 아니 여기서 두번 더 맞으면 사실상 사망이거든 근데 푸른 축복을 누가 써? 아이씨 미래도 없는데 아이씨 야 한마리 안잡았어야 돼 방패파괴자 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야 니들 라위 없이 올 AD로 해주면 안되냐 갑자기 갑자기 그런 경우에도 없나요 스턴건 없으니까 스턴건 없으니까 자 왜 미처 나 나 죽어 진거 같은데 너 진짜 쩌나 깔끔하게 잘 지는 새끼 히앟 대검방출 개구덱이야 딜은 지리지 야 아울 엘리오 소리를 써야ежд였데 그쵸 타임! 손들었어, 손들었어 비겁하게 그거 하지마 타임했어, 타임 외쳤어 타임 외쳤어 어이가 8FC 타임 외쳤다, 비겁하게 하면 안 돼 타임 외쳤어, 8FC 타임 외쳤어, 어 한번 봐줘 정당한 승부, 좋았다 8FC 타임, 어 어, 타임 참복은 안 궁지리얼 야, 블루보건 누군데 주인 와, 찾아가 아, 아니, 좀 곱게 뒤져라 아, 아니, 좀 곱게 뒤져라 아, 아니, 좀 곱게 뒤져라 8FC도 삼성이 안 나왔는데 니가 벨벳 삼성을 보면 어떡하냐 맞아 난 아웃으로 이성도 안 나왔는데 니코도 있는데 김민재 김민재 하이 하이 네, 고통을 맞봐라 너만 받으면 그만인가 이거는 괜찮거든요 경호원, 고용 경호원 지렸죠 어모시비르 마트 의미 없어 하는 짓보니까 시간데 할 일 다했고 위로 옵 8비버신건 따블르 그죠? 따블버전 근데 이거 삼성이면 인피라이 피버가 나을거 같은데 그쵸 버전이 한장 뽑는다고 하고 한장 하이고, 안 나와 왜 안나와 빠름진 뒤진다 진짜로 쌀풍 5원짜리, 5목 그죠? 잭스 줘서 가렌의 필법 안됩니다 정찰이시구요 아 안돼 이거는, 안돼 그죠? 두번째 궁예에 죽자고 딜은 딜인다 대건반주 샘 팔면 영향이 너무 커 아 근데 어무대왕관 안먹었으면 지금 죽었어 어, 아니 중반에 황티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이미 중반에 황티를 먹은 세기간에 파렙지는 없습니다 죽어서 그리고 찌익! 그리고 찌익! 그리고 아씨 까비 찌익!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엄은 맞아 empty 아하아 아하아 흠 흠 하자 흠 흠 흠 네지? 이거 블루 주면 바로 성공이거든요 원래는 약간 수맹쉔이나 블루쉔 부릴 수 있는데 이상하면 좋았어 나이스 살았다 아 사미라 두 장이나 찾아야되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어 아 아 아 아 아 뭘 던져 슈발 그냥 벨코즈 만났는데 벨베스 만났는데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어차피 죽는데 집이랑 차는 팔아야될거 아니냐 가래는 왜 판거냐고? 안나오니까 임마 아 그니까 스타일과 재능 먹었어요 시발 니코 좀 그만 나와 동작구 팔협진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이세계 팔협진은 스타일과 재능 먹고 4-3으로 1등 했다는데요 진짜 스타일과 재능 그립습니다 치은서님 슈퍼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돈 아껴주시려고 마음 다 압니다 자님 아이 감사합니다 윤서님 또 3만원까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어 아 8 보다 8.5가 더 재미있긴 해.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긴 해요. 8 거면 워이.. 이 새끼 어제 8협자한테 말파에 처맞아서 카본발 파이트 헐레벌떡 먹는 거 보소. 가보죠. 연패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자. 아이 또 AD 각이야. 라위의 까갑 구원하고 메카.. 이제 아무도 잘 조성할 수 없죠. 또 잭스 안 할 거예요? 현명한 소비? 3원짜리? 달인에 울려먹고 메카 왔으면 참 좋은데? 9 항 awful 11 항암 1 elites 범시 범시 2 2 1 2 가스고인 학살채 안 났으면 저 쪼때뻔했다. 그쵸? 결국 힘들 때는 가스고인인가? 그쵸? 어 원 원 원 나 못보겠는데? 어 불사신 붙었다 히힣 어이 참피바 아가랜 너무 매서운다 벌레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인데 어 이겼다 이겼지? 아쓰거인 깔끔하게 바로 이기고패 이기고패 최악을 못해 어? 어 못 치자 뭐야 이거밖에 미래가 없는데 정석 덱은 무조건 친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지하색이 보상으로 야무진걸 먹은게 아니지 야무진걸 안먹고 그냥 골드 40원정도 황트 까스거인을 옆에다가 가스거인을 가스거인을 옆에다가 배치해야돼 그래야 보호해준다 가스거인을 김민재 휴 내 전사 아트면 진짜 1등이야 진짜 1등이야 진짜로 오오 전판처럼 가짜 1등이 아니고 진짜 1등이야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다 팔아도 될 것 같아 아트 혼자로 아트 한 마리만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핑 좀 그만 찍어 벌어지더라 어째 8협지 1등이니까 얘 혼자면 1등 할 것 같은데 그쵸 어트 till듣디 쓰레기들 극한 팔협지 존나 괴롭혔지 쳐맞자 쳐맞자고 어어 그간 파렵지 얼마나 괴롭했냐 니네가 그쵸 하.. 말끔하구만 특히나 적패 특패 사고 안나면 일대인데 이거는 사고를 내는 스쿼드야 거하까지 바뀌어있습니다 선타겟 당해도 돼 넌 X됐어 임마 하트 한장으로 8렉 깔라고? X됐어 임마 방빼 이 새끼야 백스 삼성도 안나오고 아트삼성도 안나오니까 아트 이성도 그쵸 얘 X됐어 이 사람은 순방 안돼요 파렵지가 이렇게 치고 오면 순방 안됩니다 레오나 무섭지도 않죠 어 사테마트 삼성이잖아 진도 해준다고 그쵸 조합이 깔끔하잖아 파렵지가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정석진 조합인거 같아요 그쵸 7레벨 기준으로 8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치감이 이제 좀 아쉽네 치감 없어도 되는데 그쵸 이제 파렵지 약자 아닌데 그쵸 치감이 좀 많이 아쉽네요 빵팔 오우 2인피 박아도 될거같은데 그쵸 팔라피뇨님 슈퍼채킹 2,000원 감사합니다 석진이 또 1등이야 이거 팔석진이 또 1등이야 치클 좋아요 더이상에 뭐 템도 필요도 없고 그쵸 십사기 아트 마스코트에 백스를 해? 쳐 맞자 그냥 와 존나 세네 그냥 다 녹는다 그쵸 콜 드디어 1등하네 와 1등 진짜 개 힘드네 오늘은 비상 와우 오우 거하게 뭐 점이 많아서 쇼지는 모르거나 진짜 엔이나 하나 넣어주자 비오라나 근데 이걸 왜 게임을 계속해 레오나로 뭐 조육하면 될줄 알았어 등새로 써레네 석내야 피관리 잘했으니까 니가 2등하고 오죠 응 화렵짓는판에 2등 최대인거 알잖아 아 지하세계 탔어 지하세계 다황소부터 박마저 지려요 어차피 안춥잖아 스펠도 아니고 어 많이 잡았다 어 허 아니 많이 잡았다 8입 상대로 이정도 잡은거 처음이야 니가 어 자부심을 가져 응 사미라 삼성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스모르기니 하자 스모르기니 하자 얘가 지금 A B 데미지니까 원 원 원 원 원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만 어차피 죽이면 알아서 되잖아 빨리 죽여봐 확실히 근데 진에 비해서 많이 좋다 어이기 그쵸 여기한테 딱 겪겠다 그쵸 그래 특패 쓰자 그쵸 애들 3성 찍고 이제 황소 칸이 없네 그쵸 안지겠지 뭐 지면 신고할게요 해커 때문에 겔 베스트 진도 잘 스펠도 잘 무법자 있나 온다 질 차이가 없네 지금 그쵸 지금 지금 지난번에 스펠도 잘 스펠도 잘 근데 스펠도 잘 스펠도 잘 스펠도 잘 스펠도 잘 스펠도 잘 이길거같은데 그쵸 가스거인하고 어어 잠깐만 위험했다 이거 그쵸 근데 이 새끼 진짜 집중력 뭐야 레오나로 지져죽이는 타이밍 뭐야 그쵸 인비 벨벳세 아니 지져죽을뻔했는데 그쵸 안나오네 그쵸 왜 이겼지 그래도 그래도 자꾸 삼성이 3개인데 애썼다 그쵸 죽자고 어어 그냥 이씨 왜이렇게 쉽냐 1등할때는 그쵸 어어 운 존나없네 득회삼성 득회삼성 안나와서 질뻔했어 아 어제부터 황금티켓먹은판을 왜이렇게 잘하냐 그쵸 다 1등했어 황금티켓먹은판에는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